자 이제 보시면 그냥 쉬어가는 겸 해가지고 가벼운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면 돈 자랑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예 뭐 돈을 자랑하든 돈을 자랑하지 않든가는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들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의 주인공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70억짜리 집이고 여기 걸려있는 그림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25억짜리 그림입니다. 이런 돈 자랑 비판에 홍핵을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죠. 전문의학 기자를 하셨고 의사는 돈을 벌면 안 되나 왜 의사가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돈을 다 버려야 되죠.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가 실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신 여에스트 부인 되시는 분이죠. 두 분이 다 서울의대를 나오셨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내가 그래서 무슨 소식인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또 빠삭하지 않으니까 읽어보니까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자 사업가인 부인 여에스트 씨와 함께 nbn의 가보자고 시즌2에 출연해서 부부가 일상 모습을 소개하는데 70억 원대 집과 25억 원 가채 그림 등을 공개해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돈 자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홍핵을 신은 어제 한 방송에서 저희 부부가 너무 돈 자랑을 했다며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같은 시기에 위화감 조성하는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몇 가지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과 집값 그림값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작진과 진행자가 물어보니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을 안 해서 대화를 의식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 입장도 이해합니다.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두 분이 59세 50대 60 정도 다 닿았네요. 자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방송 출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저희도 방송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 회사를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사는 천억이 넘는 돈을 광고비로 쓰는데 한가하게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수 진료로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미안하지만 재벌 3세나 4세가 잘 사는 건 당연한데 건강기능식 지평을 넓힌 의사는 왜 돈을 벌면 안 될까요? 저희는 열심히 돈을 벌되 선량하게 쓰겠습니다. 은근간지는 아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걸 씨의 부인 여에스타 씨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마 방송 가운데 두 사람은 방송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소개하며 가격은 집값의 5분의 2 정도 25억 정도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 가운데 하나가 질투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연봉을 자랑하거나 또 뭐 아이들을 자랑하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숨기죠. 제가 여러 번 그런 방송을 아마 내보냈을 겁니다.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넓은 땅이 아니니까 다 서로에 돌았으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데지 않습니까? 좀 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부분은 조금 숨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한 90대가 되셨을 겁니다. 사업을 해서 이제 크게 성공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오래 사시니까 자식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 주지시키지 않습니까?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안 된다. 웬만하면 회사의 사장이 나가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은 삶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아시는 거죠. 대답 사람들이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사업하는 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업가 가운데서도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셀럽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차라든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 나이 드신 이제 사업을 크게 일으키신 분들은 지혜가 있는 거죠.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좀 숨기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가 쓰는 것은 누구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정이니까 일종의 배려하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숨겨야 되는 거죠. 가려야 되고. 정자랑하고 있으면 집에서 혼자서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만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니까 여기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취급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성숙할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유럽이 이게 강한 것 같거든요. 이런 소위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돈을 가졌을 때 자랑 안 하는 것. 제가 만일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업가처럼. 옛날에 이제 IBM 창업자의 창업자의 여러분들 아들 되시는 분이 쓴 아주 많이 읽혔던 그런 책이죠. 그걸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뉴욕의 이름 다운타운으로 메네탄으로 출근하는 기차를 이용할 때 항상 화장실을 기차에 화장실을 쓰게 내면 화장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호텔에서 벨보이들에게 다른 사람도 좀 넉넉하게 팁을 주는 것. 그걸 가르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년에 회고를 쓸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쳤던 가장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사용한 화장실을 딱 잘 닦고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벨보이라든지 이런 호텔의 허드레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후하게 팁을 주는 것.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람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잖습니까?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한 분께서 돈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렇습니다. 좁으니까 나라가. 좁은 나라라서.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이고 내는 내 인생이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그런 지적이거든요. 이 보시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70억 집에 25억 그림 돈 자랑 비판의 홍혁을 의사는 돈을 벌면 안 됩니까? 8월 5일 날 조선일보. 한 분 댓글. 돈을 많이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랑은 성숙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 없다. 좀 문제가 있다. 공개적인 장소의 자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65%가 돈을 자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랑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보면 지켜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니까 그런 이야기가 조금 구식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평판을 관리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훌륭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요즘엔 또 이제 개성의 시대니까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 부드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내가 틀면 조금 숨길 것 같은데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회사 매출이야 이제 회사 매출이니까 회사 매출이니까 공개할 수가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가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방송사 pd가 자꾸 요구하더라도 그거는 공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박사님 본급을 옛날에 잘 벌 때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러면 절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일체의 논의 그런 질문을 받죠. 언론사의 신문기자나 이런 분들하고 옛날에 한참 활동할 때 하면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사례지만 세상 사는데 중요한 지혜죠. 중요한 지혜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까지 생각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냐. 자기 집 아들 딸 자랑을 잔뜩 하게 되면 친구가 그틀에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친구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냐. 그 정도 생각을 해야 함께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라면 그런 걸 공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좀 뭐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